다시 한번 들으켜보세요. 발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요거는 월할 계산 이렇게 몇 개월이죠? 8개월이죠? 10분의 8 요거는 몇 주? 800주 요것도 월할 계산한다 그죠? 3개월 12분의 3 알았죠? 몇 주? 200주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고 3000주에다가 더하고 빼면 몇 주죠? 3600주 계산하면 요건 딱 안 들으시죠? 약 원 미연 볼륨하면 답 나오잖아 계산은 생략하고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주당순위 구할 때는 결국은 요거 구하는 게 포인트죠. 요거 구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 구할 때 자 요거 보세요. 발행은 발행은 어떻게 했죠? 플러스 그죠? 취득은 뭐하죠? 마이너스 알았죠?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뺀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요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발행했다. 이걸 우리는 유상정자다 이래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유상정자 했다. 같은 말이다. 그럼 만약에 유상정자 나왔다. 아 정자구나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발행 알았죠? 취득은 자기주식. 요 말 넣으면은 취득이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알았죠? 요거는 뭐하더라? 월할 계산한다. 그죠? 월할 계산한다. 그죠? 월할 계산한다. 그죠? 월할 계산 주당이 구하라 하면은 요래 구하면 되죠. 아셨죠? 네.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아세요? 주당이 구하는 건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주당이 구하는 게 알았고. 두 번째 유동비율 그랬죠. 그죠? 유동비율 구하는 것도 연습 좀 해볼게요. 유동비율이다. 그죠? 우리 앞으로 이겁니다. 보세요. 먼저 제가 두 가지로 해드릴께요.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자산. 그죠? 자산. 여기는 부채죠. 여기는 자본이죠. 이렇게 자본이다. 그죠? 자산은 만약에 100원 부채가 20원 자본은 80원이다. 이걸 제가 하나 더 그릴께요. 조금 더 이걸 다시 요런 식으로 해볼게요. 내가 같은 모양인데. 이거는 마찬가지 재무상태표인데. 자산을 이제 구분한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이 뭐죠? 1년. 1년. 알았죠? 1년. 1년 내에. 우리가 1년 내에 팔할 거나 회수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회수 가능한 걸 뭐라 한다? 유동자산. 1년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뭐라 한다?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알겠죠? 건물 같은 거는 비유동이잖아. 알겠죠? 이거는 1년 기준이다. 알았죠? 1년.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 내가 요래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유동부채와 또 무슨 부채? 비유동부채. 이거는 갚을 빚이잖아. 1년 내에 갚을 빚을 뭐라 하고?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한다? 비유동부채. 알겠죠? 1년 내에 갚을 빚. 1년 후에 갚을 빚이다. 그죠? 알았죠?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 보면 이게 뭐가 된다? 자본이다. 그죠? 자본. 그럼 이걸 우리가 구분할게요. 100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이 100원 중에서 유동자산은 예를 들어서 40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예를 들어서 60원이다. 100원 중에서.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부채도 만약에 그죠? 이 유동부채는 만약에 10원이고 비유동부채도 10원이다. 자본은 80원이다. 그죠? 합계가 100원 이렇게. 장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 자본은 몇 프로일까요? 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 맞죠? 그죠? 80% 맞죠? 자본 비율을 하는 것은 이 자산에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80이니까 몇 프로? 80% 알겠죠? 80%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네? 자본 비율은 80%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 네? 20%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자본 비율은 80%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본 비율은 80%를 하는데 부채 비율은 자산에서 이 20% 아니고 이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이거 비율을 말한다. 80분의 20, 몇 프로? 25% 그래서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25%다. 이랍니다. 알겠죠? 부채 비율.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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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아니고 뭐죠?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한다. 알겠죠?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걸 우리는 부채 비율을 합니다. 알았죠? 부채 비율은 20%나니 80%하니까 25%잖아. 알겠죠? 됐습니다. 부채 비율. 자,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부채 비율이 과대, 실제보다 과대게 생겼다. 그렇죠? 그랬다면, 자, 부채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기말 재고 자산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산이 커지면, 자산이 커지면, 자산이 커지면, 자본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부채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의 증가할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과대게 생겼다.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라는 것은, 기말 상품이라는 것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이게 커졌다. 실제보다. 이게 커지면 뭐가 커지죠? 그렇지. 이게 커지잖아. 그렇죠? 이게 커집니다. 이게 커졌다. 그렇죠? 이게 커졌어. 이게 커졌다.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커지마.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커져 버리마. 부모가 커지마. 이건 어떻게 되고? 줄어들지.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이게 커져 버렸어. 자, 다시 보세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커졌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산이 여기 커졌습니다. 여기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죠? 보세요. 자산, 저래 봐도 되고, 자본이잖아. 이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커지면, 이거 커지지. 이건 아무 영향이 없잖아. 보채. 내가 돈을 벌었는데 빚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보세요. 기말 상품이라는 자산이 여기 커졌다. 여기 커졌다. 여기 커지면 여기 어떻게 되고? 커지고, 이게 커지고,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지. 그렇죠? 부모가 커져요. 이거는 보채 비율은 감소. 작아진다. 알겠죠? 작아진다. 작아지잖아. 알겠죠? 작아졌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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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은 10원이다. 그죠? 부채는 3원이다. 자본은 7원이다. 요거는 지금 자본비율은 몇 프로죠? 70% 잖아. 그죠? 맞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요기 1은 늘어난다. 요기 1은 늘어나다. 그러면 11은 되잖아. 요것도 1은 늘어나죠? 얼마? 8은 됐잖아. 자 11분의 8은 몇 프로? 72% 늘어났네. 요거는 똑같이 해도 10분의 8하고 10분의 8은 다르잖아. 그죠? 아까 우리와 10분의 7하고 10분의 8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12분의 9하고도 다르죠? 요거는 같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비율이 다르잖아. 그죠? 이것도 뭐 된다? 정가하지. 요거는 정가하잖아. 맞죠? 알겠죠? 정가한다. 자 그래서 이상 이래서 아무튼 부채비율은 작아지다.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얼굴 인상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오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우리 아는 상신인데 뭐. 그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긴장 풀고 편안하게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저게 이제 이거 이거 끝났다. 그죠? 요것도 알았고. 요것도 알았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유동 비율 분석입니다. 알겠죠? 유동 비율. 그럼 유동 비율이 뭐냐? 요거는 바로 적을게요. 유동 비율이 뭐냐? 요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알았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알겠죠? 유동 비율은 뭐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적을게요. 유동 비율은 뭐분의 뭐다?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 알았죠?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다. 그럼 이거는 몇 분의 몇? 4분의 10이지. 유동 부채 분의 요거 분의 요거라 그랬잖아. 4분의 40. 알겠죠? 그렇죠? 4분의 40. 알겠죠?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다. 알았죠?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다.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다. 그런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거는 이게 필요할 때는 언제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 말하면 우리가 유동 비율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업에 말하자면 은행에서 쉽게 표현할게요. 은행에서 돈 대출 심사할 때 필요합니다. 이런 거. 기업에 말하면 재무제표 분석할 때 돈 빌려주잖아. 그렇죠? 그 기업을 보면 대출 심사를 할 때 이게 유동 비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200% 이상. 그 말은 뭐냐 하면 2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200%라는 것은 이게 100이면 자산이 얼마가 될까요? 200이 되겠지. 그렇죠? 이게 200% 맞잖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 있잖아요. 빚. 빚. 100원인데 이 해산은 1년 내에 들어올 돈이 200원이잖아. 그렇죠? 다시. 이 자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들어올 돈. 이 해산은 은행에서 침사를 할 때 돈 빌려줄 때 이 해산은 돈 들어올 돈이 200원인데 1년 내에 갚을 돈이 100원이다. 들어올 돈이 100원 되잖아. 안전하죠? 빌려줘도 괜찮다 이거입니다. 이건 필요한 게 유동 비율 분석입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알겠죠? 비율 분석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유동 비율 이거다. 알았죠? 유동 비율.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렇죠?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죠? 1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분자가 더 크다는 말이잖아. 이쪽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1보다 적으면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어떻게 하느냐. 2분의 4로 두자. 숫자. 알겠죠? 4로 두고. 만약에 반대로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고 1보다 작다 하느냐. 4분의 2로 하자. 알겠죠? 우리가 하는 요령 요령.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우리는 뭐라 한다. 2분의 4. 이렇게 두고. 1보다 적다 하느냐. 4분의 2. 이런 식으로 하자. 알았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지금 문제 만들게요.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이 거래는 거래의 결과 유동 비율은 유동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이게 가장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 모양이 이 문제. 유동 비율이 1보다 클 때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거래의 결과 유동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불변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풉니다. 보세요. 우리 유동 비율을 하는 것은 뭐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분에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유동 부채 분에 뭐라 그랬죠? 유동 자산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 하자 그랬죠? 2분에 4 두고 일단 하는 요령을 잘 보세요. 2분에 4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 이 50만 원 나왔죠.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걸 모르던다. 1로 보면 1로 상품은 무시자산 유동자산 맞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는 부채인데 무슨 부채?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부채도 증가했죠.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은 이러니 증가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유동부채도 이러니 증가했다. 그죠? 자산 부채 증가하니까 자산이 1은 증가하고 부채 증가했다. 그 결과 그 결과 4원에서 1은 다음 얼마? 5원 2에서 1은 다음 얼마? 3은 됐죠. 자 이제 분석합니다. 2분의 4가 뭐로 바뀌었죠? 3분의 5로 바뀌었잖아. 그죠?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네? 2분의 4는 소수로 2잖아. 2가 3분의 5 나누기 3은 얼마? 1.6이 됐죠. 2가 1.6이 됐으니까 뭐죠? 감소. 정답. 그죠? 알겠죠? 이거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제 그죠? 우리가 준 거고 크다 했을 때 2가 5 나누기 3은 1.6이잖아. 2가 이미 바뀌었으니까 감소됐잖아. 알겠죠? 이렇게 분석하는게 비율 분석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보세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해봅니다. 자 예제 1번 2번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적을 때 외상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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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거래는 이 거래는 이 거래는 유동 비율을 정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변동이 없느냐 물어섭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조커님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적을 때 알겠죠? 외상매입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는 유동 비율을 정가 또는 감소 불변 어느 거냐 물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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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한 사람 나왔네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도 또 또 결과 눈으로 봤으면 힘들텐데 직접 써보세요. 그냥 바로 해서 하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동 비율은 무분에 뭐라고 그랬죠? 유동 부채 분에 뭐라고 했죠? 유동 자산이라고 그랬죠? 1보다 적다고 그랬잖아요. 1보다 적을 때는 4분의 2로 두자 이렇게 그리고 이 금액은 얼마로 돈다? 1 알겠죠? 금액은 무시하고 1로 두자 1 알았죠? 1 그럼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 글에 봅니다.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죠? 외상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 부채를 갚았죠? 부채가 뭐 됐죠? 감소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 자산이 나갔죠? 자산도 감소 부채 감소 자산 감소됐잖아. 그렇죠? 이건 이해 되죠? 이 부채는 유동 부채 이 현금도 유동 자산 맞죠? 그래서 그러면 자산은 1원이 감소하고 부채도 1원 감소했다 그렇죠? 감소 이런식 그럼 결과 자산 얼마 1원 부채 얼마 3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 맞네 정답 맞죠? 정답 왜? 4분의 2는 소수로 고치마 0.5잖아 0.5가 3분이 된다는 거는 0.3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0.5가 0.3이 되었으니까 줄어들었잖아 감소 알겠죠? 감소 네 감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율 분석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 세번째 세번째 이번엔 유동 비율이 유동 비율이 유동 비율이 유동 비율은 1이다 자 1이다 그냥 두셔야 4분의 4로 하세요 알겠죠? 같다 1을 하면 4분의 4 우리가 그냥 2분의 2 해도 됩니다 4분의 4 해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크다 하면 뭐라 한다 2분의 4 작다 하면 4분의 2 같다 하면 4분의 4 알겠죠? 1이다 하는게 같다는 말이잖아 그죠? 같다 같다 건물 100만원을 매입하고 취득하고 대금 중 반해금 너무 복잡하지 말고 구입하고 현금으로 취급하다 이 거래는 유동 비율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죠? 현찰적으로 샀습니다 이 거래다 그럼 이 비율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참 유동 비율을 물었으니까 유동 비율은 뭐 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 그렇죠? 자산 됐죠? 그죠? 그럼 지금 조건이 뭐죠? 유동 비율은 뭐라 그랬죠? 1이다 그랬잖아 1 뭐라 하자 4분의 4 됐죠? 됐다 그죠? 자 글을 보세요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건물에 낳은 자산은 뭐가 됐죠? 자산은 뭐가 됐고 정가 맞죠? 그죠? 현금에 낳은 자산은 뭐가 됐다 감소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은 무슨 자산 비유동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자산 비유동 자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유동 자산 아니면 유동 부채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 이거는 비유동이니까 안 하죠 요거는 1, 1, 1이고 이거는 필요 없다 그죠? 요거 보세요 자산만 이러니 감소됐다 끝 끝났잖아 요거는 뭐니까 비유동 자산이니까 필요 없고 알겠죠 이거 얼마 3 이거 얼마 4 결과는 4분의 4가 4분의 3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됐다 감소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유동비율분석 오늘 우리 비유분석에서 그죠? 재무접의 분석 또는 비유분석을 합니다 주당순위 그죠? 부채비율 그리고 유동비율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재무회의가 딱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임무과정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깊이를 더 하죠 그죠? 이제 조금 심화과정해서 조금 더 또 자세하게 복습을 기초도 하면서 기초 다시 또 복습 다시 또 반복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를 좀 더 합니다 알겠죠? 좀 폭을 넓히고 알겠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마치겠습니다 예